그 다음에 정품입니다 정품의 요정 삼며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게 삼며라 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딱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초기경 정말로 수백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게 삼며냐 마음의 한껏처로 됨 혹은 마음이 한껏에 집중된 상태 찌따사에까로 정의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하나 됨 저는 간편하게 이렇게 옮겼습니다 중국말로는 전부 심일경성으로 옮겼습니다 원어는 찌따사에까로 합니다 마음이 한껏처로 집중됨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껏처로 집중됨 한껏이 뭔가 집중된다는게 뭔가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데 어떤 마음이든지 집중만 되면 그게 삼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이 한껏처로 집중된 이것이 삼며라고 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것이 주석가인 부타고사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뭡니까 여기서 한껏이라는데 한껏이 뭐냐 자꾸 이상한게 현상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한껏처로 됨 이랬는데 여기서 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놨죠 여기서 하나 됨 혹은 한껏처로 됨이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을 뜻한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것은 마음과 마음 부서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됐죠 에까아람만 하나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바로 삼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뜻이죠 모든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되면 그것이 삼멘과 여기서 물론 말하는 삼멘은 바른 삼멘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것이 바른 삼멘과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죠 그 서리꾼 피크포켓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삼멘 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런 것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해로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삼멘하고 부를 수 없다 당연히 유익한 마음 꾸살라 찌따입니다 중말로 선심입니다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것을 삼멘아 불러야 한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삼멘한 유익한 마음의 하나 됩니다 됐죠 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부처님 말씀을 가져와서 삼멘은 뭐냐 찌따사 에까가드다 마음이 한껏처로 집중된 상태 여기서 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껏처로 하나의 대상이다 마음이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거 맞죠 우리가 대상 이 세 개 있습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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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면 이게 삼멘입니까 아니지요 벌써 흩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기 흩어지고 요기 그렇잖아요 유익하고 대상이 그죠 수백 수천 가지 대상으로 바뀌면 마음은 뭡니까 수백 수천 가지로 흩어진 겁니다 됐죠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만 지속적으로 집중되면 삼멘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뭐가 제일 집중이 잘 될까요 분노심이 일어나면 집중 잘되지요 내 돈 삼천만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만나기 해봐라 이러면 뭡니까 잠도 안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거 아니죠 정호심이 가득한 해로운 마음이 집중된 거 그러니까 삼멘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죠 이영희 한 번 안 놓으면 안 되지 그죠 이영희 생각하면 집중 잘 되죠 보살님들은 나는 집중 안 돼 이영희 늙은 게 40이 넘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누굽니까 장동근 그죠 장동근 하면 집중이 잘 되죠 근데 그 안에 일어난 심리현상을 보면 유익한 심리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더하면 좀 곤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삼멘수용 이라고 볼 수가 없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됐죠 정해진 대상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의원 선생님 부처님께서 많은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타고사 선생님의 주석과의 역할이 뭡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대상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죠 초기 경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멘수용의 대상을 쭉 모아 보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은 40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때의 대상을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에서는 깜마 원어로는 주석께서에서 깜마탄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명상 주제라고 옮깁니다 의역으로는 제일 멋진 의역이 아니고 요새는 거의 이렇게 통농도 됩디다 깜마탄은 다른말은 직장입니다 직장 일터 삼멘수용 당한 사람한테는 그 대상이 일터지요 그런데 40가지 일터 40가지 직장이라면 뭡니까 삼성인가 현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 의역을 했어요 명상주제라고 옮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경위에 나오는 여러가지 명상주제를 다 모아서 40가지로 정리를 했고 이걸 또 개통분류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뛰어난 주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 40가지 명상주제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본 definition 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멘의 정의에서 찾아야 됩니다 삼멘은 하나의 그렇게 덧풀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죠 그럼 그 대상은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정하면 번부는 뭡니까 그 대상이 전부 불선법을 일으키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돈에 집중하면 집중 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우리는 명상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명상 주제를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삼멘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의 하나가 차시죠 사쪽 밑에 입니다 그죠 바로 대상이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상 없는 삼멘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정도로는 이 대상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10가지 가시나 나오죠 그죠 그 뒤에 보면 10가지 더러움 3번은 뭡니까 쭉 3번 맨 마지막으로 가면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한문으로 수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외연민 가치기포함 평음 이건 4가지 그룹한 마음 사물항심 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처 비상기비상처 무색계 4가지 무색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이식 4대를 분석함 이렇게 해서 합치면 40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도표가 나오지요 제같이 이상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실라난다 스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큰 제목으로 가시나 부정함 계속해서 생각함 무량 그 다음에 그죠 등등해서 적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명상 주제로 해서 40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고요 청정도론 4장 5장 뭐 이죠 뭐 뭡니까 6장 7장 8장 9장 11장 10장 이래 나온다 이런 출적까지 밝혀놨고요 기질은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 요게 좋고 그럼 닦을 때는 준비단계 근접단계 본산매 표상은 준비단계 익힘 표상 닮음 표상 선회경제는 초선부터 5선까지 초선만 가능하고 본산매는 없고 근접산매만 가능하고 이런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습니다 꼭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아비담먼 길라자베 9장에 나온 거를 여기 제가 갖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요로케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비서 또 넘어갑니다 꼭 한번 음미해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도표는 정말로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설명해 놓은 도표다 그러니까 꼭 음미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매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들을 몇 가지로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밑에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번 3번에 뭡니까 5쪽입니다 표상과 근접산매의 짜리 그죠 산매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자 원어는 이미 있다고 한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표상으로 옮겨가 지금은 전부 다 표상으로 정치됐습니다 그럼 표상은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표상이 뭐냐 영어가 이때 수월합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하면 안되고 엑젠트는 어디에 줘야 됩니까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오렌지가 아니고 오린지 그죠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됐죠 표상이 아니고 이미지는 영상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럼 왜 영상으로 안 옮기고 표상으로 옮겼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를 영상으로 옮기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죠 이영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산매수행을 해갖고 이영애가 딱 떠올랐다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영상이라 하면 우리가 그죠 산매수행과 관계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상 나쁜 것 모든 걸 통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산매에서만 적응되는 특별한 영상 그렇게 해서 표상 이라고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분들도 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원의 의미는 영상입니다 잔상영상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죠 그죠 집에 있는 거사님 남편 저 화상 딱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완전히 이미지가 팍 떠오른다 하더라구 그죠 그런데 그거는 표상이라 불러야 됩니까 영상입니까 그걸 표상 이라고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이 말씀하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흙의 가시나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거기에서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겠지요 그거는 물론 영상이기는 우리 산매수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상을 표상 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거으로 해서 표상 이라고 옮겼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표상은 영상과 잔상영상 이미지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매수행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 그죠 본 산매를 채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 그거를 표상 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죠 산매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대상에 집중하여 익힘 표상을 넣고 이것이 다시 닮은 표상으로 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산매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안생긴 표상을 잤고 생기게 하는 그때 처음에 일어나는 그 표상을 그래서 익힘 표상 이라고 오늘까지 적어놨죠 그죠 우까하 님이 따라서 주석섭 문의에서는 익힘 표상 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익힘 표상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익힘 표상이 나중에 그죠 백배 천배 만배 더 분명하고 더 그죠 그죠 밝게 확 드러날 수 있지 않으죠 그죠 그 뭡니까 수행자를 속된 말로 제압하는 그죠 그 그 굉장히 선명한 그 표상만 남는 단계를 우리는 그죠 그 닮은 표상 이라 합니다 그 산매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산매수행의 이론도 없고요 이론도 필요 없고 딱 필요 없습니다 뭐가 생각나면 됩니까 지난번에 무조건 고맙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노래 나왔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뭐 말이 그래가지고 금전국태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 노래야말로 산매수행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밑단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 가시나 수행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무 표상도 안 생기겠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뭡니까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어머니 나는 표상 안 생기는데 그때는 뭡니까 화상을 생각하십시오 화상을 생각하면 표상이 빡 생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산매수행은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정해 주셨는데 특히 표상 흙이나 들숨 날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자꾸 집중을 하면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익힌 표상이 생기고 그죠 익힌 표상에 지속해서 집중을 하면 이것이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됐죠 원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산매수행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이 드러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닮은 표상이 드러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 이것이 핵심 입니다 닮은 표상이 일어난 것과 안 일어난 것과 심리상태가 무엇이 다르느냐 가장 획기적으로 다른 상태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된다 는 겁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뭡니까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적이 죽일 놈 그죠 이빨을 좀 부두둑 간다 든지 눈을 딱 골신다 든지 이라면서 그죠 제가 그런 거 잘하겠죠 이런 걸 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태혼침 산매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요 안 일어난 분은 존경합니다 그죠 그럼 산매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특히 제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냥 3천만원 뛰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잡히기만 해봐라 부두둑고 그 다음에 산매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해태혼침이 생기죠 해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거 혼침은 그래서 해태와 혼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오는 현상이며 덜뜸 맞죠 그죠 산매수행한다고 조금 특이 죠 좀 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덜뜨버리죠 덜뜸하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덜뜸과 후회 그죠 앉아있으면 우리 다 겪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의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닮은 표상 이 생겼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됐다는 우리가 상상만 해 와도 뭡니까 그 표상이 굉장한 표상이 팍 그죠 닮은 표상으로 성화하면 누구 잘해도 자겠어요 누가 그죠 이영애가 와서 스님 이래 한다고 해서 이영애가 오고 이래 하겠어요 안합니다 정말일지는 모릅니다 정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표상과 건점산매입니다 됐죠 닮은 표상이 생기면 건점산매라 합니다 우리 청정노론에 나온 산매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표상과 건점산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건점산매를 통해서 본산매 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닮은 표상이 생겨 갖고 본산매 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점산매와 본산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건점산매도 닮은 표상이 있고 본산매도 닮은 표상이 있습니다 근데 건점산매와 닮은 건 뭔가 본산매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본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다섯가지 선 의 구성요소가 확립이 됐다 우리가 한국이 선종이죠 선 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로 선 하면 뭡니까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함이 탑을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산매 들었다 하면 선의 특징이 뭐냐면 선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확립된 상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뭡니까 한자가 외우는 데 좋죠 다섯 가지 심사희락정 됐죠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된 단계를 우리는 그래서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심사가 깔아앉고 희락정 있는 상태를 제2선이라 합니다 희도 깔아앉고 락과 정만이 있는 상태를 제3선이라 합니다 락도 깔아앉고 우펙과 평온이 드러나고 정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제4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선의 구성요소가 하나씩 하나씩 극복되어서 그 경지가 점점 더 수성해지고 높아지고 고결해지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여 부처님께서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선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상과 근접산매 여기서 됐죠 그래서 5쪽 제일 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이 닮은 표상에 집중된 힘으로 다섯 가지 장애들은 극복된다 됐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중도는 중요한 키워드를 6쪽 재료에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근접산매는 닮은 표상과 함께한다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근접산매 된다 됐죠 그 다음 근접산매와 함께하는 닮은 표상을 일으키려는 아주 어렵다 부지런히 그 표상 보호하기를 마치 전령순환이 될 태아를 보호하듯 해야 한다 산매는 두 종류인데 근접산매와 본산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등등했습니다 그 다음 근접산매를 통해서 확립되는 게 뭡니까 본산매죠 그래서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되는 경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일학증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쭉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득된 초선부터 제4선 혹은 오종선의 제5선 이거는 심사일학증을 나누면 다섯 가지 됩니다 시간에 비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본산매라 부르며 본산매를 정득하기 이전의 단계를 근접산매라 한다 본산매는 다시 정득이라고도 부르며 때에 따라 이것은 사마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 본산매와 정득과 사마타는 동의어다 산매는 넓은 개념의 집중을 넓은 의미의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넓은 개념의 집중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중간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산매라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산매는 한글로 옮기면 집중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중은 우리는 가장 광희의 의미로 모든 집중은 산매라 부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산매는 그렇게 보면 그릇된 산매와 바른 산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릇된 산매는 뭡니까 아까 봤지만 아까 서리꾼은 또 뭐라 그랬어요 소매치기 왜 그게 안되지 그죠 이야 참 문제가 많다 그죠 소매치기가 집중하는 이것은 그릇된 산매지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산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릇 산매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그릇된 산매와 바른 산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바른 산매는 두 단계로 바른 산매는 어떻게 확리되는가 그죠 우리가 처음에 표상을 익힌 표상 그죠 산매도 익힌 산매를 합시다 그 다음에 근접산매 본산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익힌 단계의 산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직 표상도 안생겼는데 계속 있잖아요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서 그죠 계속 표상에 대상에 집중하는 그 단계를 익힌 산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 표상은 뭡니까 익힌 표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익힌 표상이 이제 드디어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되겠죠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면은 이때 우리는 이걸 근접산매를 합니다 됐죠 닮은 산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된 겁니다 됐죠 경제로 보면 그죠 물론 이때야 온갖게 오락가락 하겠죠 그런데 닮은 표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된 그 경제를 근접산매를 합니다 됐죠 이걸 통해서 본산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도 본산매의 대상은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본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5개가 극복은 당연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이거 중국에서는 선지 가지지자 있지 않은 거죠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강의 입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집중을 우리는 산매라 할 수 있습니다 나눠보면 그릇된 산매와 바른 산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산매는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집중된 상태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이 아니고 그죠 그것을 우리는 그릇된 산매라 할 것이고 바른 산매는 유익한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익힌 단계 익힌 산매라 합시다 이건 주석에서도 안 나오는 말인데 제가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익힌 단계의 산매, 근접산매, 본산매 이렇게 될 겁니다 익힌 단계의 산매는 특징이 뭡니까 익힌 표상이 나타나는 표상이 생기다가 말았다가 생기다가 말았다가 생기가 오래 지속이 되도 뭡니까 말 그대로 흐릿한 표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속되는 상태 이렇게 하다가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뭡니까 산매를 닦고 닦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닮은 표상이 익힌 표상으로 성화되겠죠 닮은 표상으로 100배, 1000배, 말격 확 표상으로 성화되면 그때 이것을 우리는 근접산매라 합니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심리 상태가 뭡니까 다섯 가지 상해 선을 방해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혼침, 들뜸후해, 의심이라는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완전히 극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닮은 표상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집중이 돼서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게 뭡니까 심사 희락증 한자가 외움되면 좋지요 심사 희락증이라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단계를 본산매라 하고 초선이라 부릅니다 심사 희락증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한글로 옮기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본산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본산매를 경에서는 증덕이랍니다 우리 등지라 중국에서 팔등지 이런 거 들어보실죠 그 등지라고도 부르고 우리 완성된 경지로 볼 때는 이걸 또 사마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마타는 문맥에 따라서 이 완성된 선의 경지를 사마타로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마타 수행이 있잖아요 우리 산매를 닦는 그 수행 체계를 또 사마타로 부르기도 하는데 경이나 오래된 주소설수록 사마타는 바로 완성된 경지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밑에 보면 그죠 그리고 본산매 가운데서도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깨끗한 상태로 그 대상을 바꾸면서 무색계 4선 공부변체, 식무변체, 무소별체, 비상, 비비상처도 차례대로 지급된다 그래서 선의 경지로는 제4선과 무색계 4선은 같은 경지로 지급된다 됐죠 무색계 4선은 대상만 다른 겁니다 됐죠 경지로는 우리 3개, 제4선과 동일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로 구성된다 그 키워드를 보시면은 6쪽 그거 보면은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으로 구성된다 차시죠 그 초선 보면은 1, 2, 1인데 뭡니까 여기 비구는 감각지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렸는데 일으킨 생각 10대 있죠 동그라미 치 보시고요 지속적 고찰 4대 있죠 그럼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 희대 있죠 행복, 낙대 있죠 그럼 초선은 정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심사희락증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본 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처음 들을 때 심사희락증이니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본 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증이 다 있고요 제2선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2선에 가면 희열, 행복, 2선 요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고찰이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듯이 한 장 넘깁니다 7쪽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는 5가지 선의 구성요소 나오지요 이거를 한자로 오, 선, 지라 합니다 구성요소를 가지지자로 썼습니다 그죠 가지지자하고 저지자로 썼습니다 구성요소를 뜻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5가지 선의 구성요소 반자, 자나, 앙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을 넣으면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 나오죠 심사희락증 됐죠 이것이 5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점점점점 가라앉고 극복되면서 성화되는 것이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 삼매를 딱 가면 5가지 자유자재를 넣습니다 그 밑에 6번에 나와 있죠 전향의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머문의 자유자재, 출증 반중 전향은 뭡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뭡니까 땅에 까신을 가지고 딱 해서 초선에 들었다가 뭡니까 바로 들숨날숨만 하면 바로 여기서 또 초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대상을 바꾸는 것은 전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면 전향했다고 그러죠 대상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을 많이 하면 자유자재로 되겠죠 상상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입증의 자유자재 원하는 때 바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대가들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극히 드물겠지만 그 다음에 머물물 자유자재 산매의 경제 내가 한 시간 머물고 싶다만 한 시간 머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머물물 자유자재로 하면 출증이 뭡니까 나올 때도 언제 나오겠다 하면 바로 출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조의 자유자재 우리 본 산매 들었을 때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어떤 산매 들었는가 어떤 현상에 있었던가 반드시 반조하는 단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조의 단계가 안 생기면 그거는 본 산매 들은 거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조한 데도 자유자재가 돼서 다섯 가지 자유자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 산매 수행의 일종의 이익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본 산매를 닦으면 뭐가 성취됩니까 신통이 성취됩니다 다섯 가지 신통입니다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은 통찰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신통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 2선 3선 갖고는 안 됩니다 제4선의 경지에 들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을 많이 하고 제4선의 경지에서 앞에 다섯 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원하면 다섯 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요새는 뭡니까 신통이 필요한 세상입니까 안 필요한 세상입니까 신통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 갈 때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19,900원 하면 갑니다 붕 날라서 갑니다 그렇죠 한 명이 날라가는데 200명이 확 동시에 날라 갑니다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뭡니까 380명이 앱버스 380명이 동시에 붕 날라 갑니다 신통 중에 신통이죠 혼자서 갈 때 타고 휙 날라 가는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맞죠 신통 중에 신통입니다 우리 실상사의 해수선생님 젊은 스님이죠 제가 삼미수형을 닦아서 그죠 지상에서 10cm만 뜨면 실상사가 부자절이 될거라고 실상사는 가난한 절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스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죠 맨날 적자나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딱 모른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괜히 가슴 아프다고 이러면 그때부터 그죠 또 그래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죠 내가 그렇습니다 스님 30년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 라고 10cm만 뜨면 그죠 불교고 포교가 확 돼서 그죠 한국이 불교국가가 될거라 그랬는데 스님 이제는 다 지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신통의 시대에 사는데 10cm만 뜯다고 신도들이 와서 와 선생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 말 맞죠 10cm 봉 떴다고 누가 와서 와 보셔야 하고 그래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그럴게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죠 아이고 제가 가서 선생님을 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만 그렇게 너 보셔야겠어요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분이 있다고 열심히 닦으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그죠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본산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뭐의 힘을 과학기술문명의 힘을 빌려서 오신통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맞죠 전생은 아직 못보는데 그죠 조금 있으면 저는 우적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심화팔찌 나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본산매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죠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10분 쉰다 해놓고 5분만씩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산매가 뭐냐 산매는 뭐냐 산매는 부탁하셨으면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죠 이 대상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됐죠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부탁부사 스님은 전체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표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산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익힘 표상을 만들어서 그 익힘 표상이 닮은 표상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산매의 경기로 보면 익힘 표상만 있는 단계는 우리가 건접산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익힘 단계의 산매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렇다가 닮은 표상으로 승화가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건접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접산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섯 가지 산매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장애가 오개가 완전히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닮은 표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심사 희락증이 확립이 됩니다 이거를 이어서 우리는 초선의 경기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증만 있으면 이선 희도 사라지고 낙증만 있으면 삼선 낙도 사라지고 평온 사가 덜어나고 집중이 있으면 그거를 제사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경기를 우리는 본산매라 합니다 됐죠 본산매라서 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또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많은 선 있잖아요 우리 참선 수행한다 할 때 그 선이고 또 경에서는 등지 정득 이렇게도 하고 이 경기를 또 사마타이 경기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죠 공무변체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그죠 존재하지 않은 무소유를 대상으로 하고 그죠 또 뭡니까 식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지 이런 거를 우리는 무색게 산매라 합니다 됐죠 이것도 경지로 보면 선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온과 집중만이 있는 상태 됐죠 그죠 요것이 산매수행이고 그리고 산매수행을 닦으면 다섯 가지 자유자재를 얻게 되고 다섯 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요것이 우리 그죠 작년에 공부한 산매수행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